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산시민 여러분께서 지난 청소년에서 오늘 좀 말씀하고 싶은 부분에 할 수도 없을 때 이렇게 감사드립니다. 환승을 받습니다. 저희는 여권에 대한 비율만 있으신 것 같아요. 정신을 잘 못했고 지금까지 전체 좋아서 건방역을 갈 거다. 정신을 하루만 늘린다. 그 마음을 좀 크게 여겨 보라. 싸가지 없는 새끼 맛나. 이 찍이었다. 이런 부분은 10만 원씩만 하고 싸가지 못해. 저쪽 심지어. 나도 아내가 지켜보려고... 그 부들이 eje사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정권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. 정신 차려라. 정원 아니시군. 정원 아니시군. 정원 아니시군. 정원 아니시군. 정원 아니시군. 정원 아니시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